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시간이 참 많이 됐네요. 오늘은 순서를 좀 바꾸어 가지고 중간에 약간 분위기를 끊는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으로 제가 반도체를 좀 많이 요즘에 소개하죠. 반도체를 참 많이 소개하는데 워낙 역동적인 분야고 변하는 세상을 참 예고하는 데는 이만한 분야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엔비디아나 HBM 고대역폭 반도체 여러분들 발전 부분을 추적하는데 참 배울 게 많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한 두 꼭지 정도 여러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교양 지식을 쌓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젠슨 황이 대만계 미국인이죠. 삼성 고대역폭 메모리 HBM 검증 단계에 있고 앞으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엄청난 성장 사이클이 올 것이다. 아마 이제 언론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모은 프레스 Q&A with 젠슨 황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기자단하고 이렇게 산호스에서 아마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 시너제이 시그니아 호텔에서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4에 참석한 글로벌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기술 기적이다. 일반적인 메모리를 여러분들 8층을 만들고 12층을 만들고 나중에는 32층까지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런 기술 기적의 굉장히 중심에 SK 하이닉스가 있고 바로 뒤를 따라서 삼성전자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성장하는 만큼 한국 회사들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게 될지를 생각해보라. 한국 기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어제 제가 소개했던 이번 개발자 회의에서 소개했던 아주 최신 상품인 블랙웰 B100 B100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B100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올해 말부터 2026년이 아니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기존 제품보다 2.5배 정도의 연산 능력이 뛰어난 블랙웰 B100을 올해 말부터 양산해야 하기로 합니다. 그가 언급한 검증은 삼성 제품을 지금 검증하고 있다는 것은 HBM 제품 가운데 최첨단인 HBM3E 여기 E는 익스텐드 5세대 제품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 되고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에 HBM3E를 양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SK 하이닉스가 한 발격 빨라가지고 3월 말부터 여러분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중에 제품 인정이 끝나게 되면 양산에서 이제 잔슨 황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파트니십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긴다. 삼성전자한께도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후반부에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몇 달 간격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반도체 분야나 앞으로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제 자신도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 외에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좀 자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 제조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니까. 지금 한 50%대를 TSMC 대만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15% 정도를 2위 업체가 삼성전자니까. 그게 됐든지 한국기자가 물은 뭐 아닙니다. 대만 TSMC와의 가까운 관계 때문에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냐. 파운드리 업체로서의 삼성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통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젠선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삼성과 같은 나라에 살아서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삼성은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다만 그는 젠선왕은 AI 반도체 생산 대신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공중으로 생산되는 전장용 반도체를 쿡 집으며 앞으로 우리가 만들 모든 차량은 삼성에 기원할 것이다. 이원화 전략을 쓰겠다는 거죠. AI 반도체 관련 파운드리는 TSMC를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엔비디아가 진출하게 된 그런 전장용 자동차용 반도체에서는 삼성에 파운드리를 맡기겠다. 이런 거죠. 여기 기자가 설명했는데 레가시 반도체 생산은 삼성에 맡길 수 있지만 최첨단 AI 반도체 생산은 여전히 TSMC에 독점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그냥 깜빡 졸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3월 20일 날 아주 여러분들 재미난 기사가 났네요. 어떻게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의 게임이 되지 않는 만년 2위 업체인데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서는 앞서가게 됐는가. 어마어마하게 균형한 여러분들 레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 말 SK하이닉스보다 먼저 2세대 HBM을 양산 자극받은 SK하이닉스는 신규 R&D 센터를 세우고 HBM 공정기술력 축적 삼성전자는 HBM 시장을 과소평가해 가지고 2019년 연구개발팀을 해체하는 어마어마한 실책을 범하고 말았다. 삼성전자의 관료화된 수뇌부가 피버팅에 취약하다. 새로운 업역 개척에 취약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던 메모리 분야는 소품종 대략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품종 대략 생산하는 조직 문화나 조직 구조가 딱 고차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뇌부가 소품종 대략 생산이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부분에서 성공을 한 수뇌부가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AI 반도체라는 것은 커스터마이저 고객사에 여러분들 맞춰서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여러분들 분위기나 환경이 다른 거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슈퍼갑에 있었던 삼성전자가 모두 체인지가 안 된 겁니다. 거기서 실책이 발생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소품종 대략 양산 전략으로 생산성 경쟁에 집중했던 수율입니다. 한국 메모리 업계는 달라진 게임 법칙을 만나게 됐고 미세 공정기술뿐만 아니고 미국 빅테이크 기업들과의 해법이 새로운 시장을 개최하는 성공의 열쇠가 됐다. 여기서 SK하이닉스가 앞장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새로운 시장이 떠오르는 것을 놓쳤던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은 CPU 중앙처리장치 GPU 그래픽 처리장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무이한 기술입니다. 언젠가 반도체 업계의 게임 체인지가 될 것입니다. 2016년 이석희 SK하이닉스 부사장은 한양대 서울 캠프에서 강연을 마친 뒤에 30분 가까이 HBM 가치에 대해 설명했고 당시에 HBM이 SK하이닉스 차질한 비중이 1%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 소위 경영진들이 갖고 있는 통찰력 시장을 보는 그런 철학이 그냥 기업의 명운을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판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2016년에 이미 당시에 SK하이닉스의 부사장이 착한 인사이트를 갖고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전업을 할 때 항상 그 의사 결정을 잘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자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인 기존 DRAM과 달리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인 일종의 맞춤형 메모리가 바로 AI 반도체고 HBM이다. HBM은 단순히 DRAM을 잘 만들고 잘 쌓는 게 경쟁력이 아니고 각 프로세스에 맞는 맞춤형 최적화가 핵심인데 1세대 ABM, HBM2 2세대, HBM2이 3세대, HBM3이 4세대, 지금 이제 양산이 HBM3이 5세대 이걸 3월 말에 여러분들 SK하이닉스가 독점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고 상반기가 돼야 삼성전자에서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제품이네. HBM. 이게 이런 몇 천만 원 나간다는 겁니다. 6천만 원, 5천만 원. 대단한 거죠. 칩 하나에. 현재 이 분야 시장 리드는 SK하이닉스고 전체 ABM,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양분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 주력 제품이 4세대 HBM 시장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을 선점한 거네요. 가격은 5배가량 비싸다. 보시게 되면 실제 HBM을 시장에 상용화한 제품인 HBM2 2세대 제품을 먼저 양산한 것은 삼성전자였다. 그러나 그 뒤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HBM2E의 TSB 공정 기법 중에서도 기술 난도가 가장 높은 MRMUP 공정을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SK하이닉스의 독자 기술인 MRMUF는 적청한 칩 사이에 보호제를 넣은 후에 전체를 한 번에 굳히는 공정인데 반면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로는 공정 하나씩 쌓을 때마다 필름형 소재를 깔아주는 방식을 사용했고 이것보다 SK하이닉스의 그런 공정 기술이 효율적이고 열방출에 강점이 있었다. 이렇게 된다. 여기서 그냥 놓쳐버린 겁니다. 2015년 이후에 여기 보면 삼성전자가 2015년에 2세대 HBM을 업계 최초 양산했는데 같은 시기에 여러분 SK도 상산합니다. 그런데 3세대에서는 4세대는 2022년 또는 하이닉스가 앞섰고 2023년 또는 4세대 5세대 제품 샘플 공급을 했지만 2024년 또는 5세대 HBM, HBM3는 엔비디아의 첫 독점 공급을 하게 된 거죠. 간발의 차이로 아마 SK가 앞서고 있는 겁니다. 두 회사가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두 회사가 있기 때문에 죽기 사람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겁니다. 모든 혁신은 경쟁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회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개방화시켜 나가야 그래야 뭐죠 이렇게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계속 이재용 회장이 고생했던 것도 큰 요인이 됐을 겁니다. 2017년부터 시달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그 시기를 놓친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